오늘 우리는 어제 오일장에서 전어떡이를 한 8, 90마리 정도를 만원에 떡이로 가져왔나봐요. 한 100마리 가까워요. 작은 전어는 이렇게 뼈쳐먹는 칼춤이 풍부한 전어를 신선한 것을 이렇게 썰고 미나리 우리 앞마당에 있는 미나리를 뜯어서 이렇게 같이 초골수장에 버무르고 이 개도 평상시에는 아주 요즘 개가 근값이에요. 간장한 개를 지금 굴소스하고 노란설탕 간장 약간 넣고 튀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양념해서 이렇게 쪼려놨더니 아주 바삭바삭한 게 키토산이 들어있어서 아주 건강이 좋죠. 그리고 전어는 이제 지금 이렇게 소금 뿌려서 구웠어요. 굽고 있는 중이에요. 근데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전어는 요건 전어 이제 해묻힐 거고요. 이건 김 아니 그 저기 개 이제 튀겨서 이렇게 쫄 양념해 놓은 거고 이제 이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냉동시켜서 한 4, 50만일 정도 냉동시켜 놓고 이제 남은 것은 이따가 이제 점심때 좀 튀겨 먹으려 그래요. 전어 튀김 해서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맛있을 거에요. 아 오늘은 전어 파티에요. 응. 어.